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명지대학교에 새롭게 입학한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빛모리, 은비모리, 아영모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지대학교 자영캠퍼스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지난해부터 백몬 축제라고 불리던 명지대학교 축제가 올해부터는 마제스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명지대학교 자영캠퍼스 축제 마제스티 즐기러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홍보기자단 부스 도착했는데 여기서 어떤 활동하는지 여쭤보고 같이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자단 저희 폴라로이드 흰들리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붙어볼까요? 저기 하나 비웠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다음 부스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시작 어? 네 저희 마제스티 축제부스에는 여러가지 학과랑 동아리들이 하시는 처음부스도 있고 이렇게 음료를 음식을 파는 그런 부스도 있습니다 아주 자체롭게 재밌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음료수는 건축학과 부스에서 산 마지스트 에이드입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블루레몬 에이드가요? 맛있어요! 짠! 오! 밤드 있나요? 곰 antibiot! 그래서 한 명이 도착하니까 멜론은 정말 놀랄게요 거품은 그냥 그다음에 60분 정답! 4분 정도 스피드. 이렇게 하면 나름 점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름 끝이 뚫지 않게 100분 만일 안녕하세요. 이제 준비된 탕수육이 나와서 여기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가나요? 야시장 가는 길에 내꺼 찍고 갈까? 이제 내꺼 찍자. 너무 좋아요. 지금 많이 어두워졌어요. 부스도 이제 다 마감됐습니다. 저희는 소빛몰이 부스를 열심히 일하고 이제 또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야 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안녕. 저희는 지금 축제 야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살이 완전 꽉 차있거든요. 저희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자리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한참 동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찢어져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리 찾으러 이동해 볼게요.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요 음식을 먹으려면 특히 프렌즈 앱에서 결제를 하고 음식이 나온 다음 이 QR코드를 집어넣게 보여드리면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이 나와서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칠리새우를 받아보았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 음식인 야키소바까지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밥을 하나요 여기야! 어디있지? 여기네! 여기다! 아 저기야? 가자 가자! 삼성 집중이요 배고파가지고 다들 네! 좋해요! 저도 이런 거 있으세요? 왜? 상상도 우탕 네 저 안돼? 상상도 우탕 맛이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노병언니가 음식 가지러 가는 사이에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희 오늘 축제 누구 오시는지 아시나요? 네 당연하죠 네 세이저랑 첨부랑 펀치 오오오오오오 나랑 다 깨뚜으셨네요 네 당연하죠 어디에서 축제 보셨나요? 당연하죠 어제 축제에 진짜 줬어요 어제는 10cm이시고 카더가든 최애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공연해주시고 가셨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고 이따 재밌게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희의 밤을 책임져줄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2, 1 네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금방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축제 연예인 공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아 네 소주소랑은 한 번에 한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밤을 잘 걷고 싶어 내일은 날 걸어봐야지 명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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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니가 잘 살 때까지도 모른걸 2am 노래 나의 너를 보며 웃잖아 두 눈이 알잖아 너도 이렇게 대답 마지막 say yeah say yeah 너의 소리 좋아 웃어줄게 I say hey 안전하게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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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쁘게 손 넘겨버릴래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좋은 이야기의 너무 그 글림이 나오는 듯이 구현이 이야기의 모두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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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은 나의 맘이 나의 맘이 나의 맘이 나의 맘이 나의 맘다 drafted 손에 저희 야끼소가 두 번 먹었잖아요 맞아요! 야끼소가 진짜 맛있어 다음번에 그렇게 저희 또 영상 담아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세미모이였습니다 안녕